Altos English. 지금 필수. 유형독해. 들어갑니다. Unit 16 3번 지문입니다. 교사도 다른 교사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변형 포인트 어휘, 업법 빈칸. 문장들이 호흡이 길고 문장 개수가 적기 때문에 흐름무관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고립되어 일할 때, 네, 당연히 teachers겠죠. 선생님들은 tend to see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tend to, 보는 경향이 있다. through one set of eyes, 한 쌍의 눈으로, their own, 그들 자신의 눈으로 편협하게, 그들 자신의 시각으로만, 눈 한 쌍으로만 보니까 편협하다는 얘기죠. 시야가 좁다는 뜻이에요. who, 이러한 사실, 누군가가 있다는 어딘가에, 동일한 빌딩에, 동일한 구역에, 이 구역, 이 빌딩 내에, 누구, 동일, 누군가가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who, 사람 찾아야 되니까, summon 받아야 되겠죠. may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fact가 is lost. 바로 여기에 걸리는 동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재된다. is lost. 잃어버려진다. on teachers. teachers에게는 잃어버려진다. 그러니까 teachers가 이런 편협한 자기 자신만의 시각을 가진 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놓친다는 얘기의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who, 그럼 당연히 이 선생님들이니까 close the door, 문을 닫은 선생님. 그리고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거의 혼자 학교, 학교 달력, 학교 학사 일정만 따라서 그들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문 닫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똑같은 자기 자신의 시각만으로 일하는 사람 저기 딴 구역에 더 잘 가르치는 사람 있다는 거 모르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In the absence of th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benchmark 벤치마크, 그들이 당연히, 그들은 당연히 아까 teachers 앞에 있는 teachers입니다. there, 여기 there 다, 여기 teachers 뭐 딴 거 가르치는 건 없네요. teachers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벤치마크를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부재에서, 이건 없음이죠. 부재 없을 때, 이렇게 의미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누구를 벤치마크 한다고요?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어떤 것을 더 잘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크 또는 적어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벤치마크 하는 과정이 없으면 teachers are left 선생님들은 남겨지겠죠. with that one perspective 그 한 가지, 한 가지 관점을 가진 채로 남겨지겠죠. 그들 자신의 관점만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관점만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죠. I taught various subjects 나는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쳤다. under the social studies umbrella 사회과학 우산 하에서 여기는 우산이란 얘기는 field란 얘기겠죠. 사회과학 social studies 얘기에 예를 들어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politics, 정치도 있고 그 다음 뭐 geography, geology 그, 예, 지리 지질은 과학 쪽에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geography, geography겠죠. geography and had very, very little idea of very little이니까 had idea I have an idea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거의, 이거 부정이니까요. 거의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관해서? 뒤에 관해서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the same subject the same subject the same subject 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social studies umbrella 하에서의 subject들 그러니까 social studies를 그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나의 동료 선생님들이 그들이 여기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아까 여기 앞에 있는 teacher 하고는 여기 데이는 지금 이제 peers입니다. 나의 동료 선생님들이 가르, did, teach의 의미겠죠. 가르쳤던 것을 그, 가르치는 동일한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둘 다 teach입니다. 자, 그들이 동료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것을 그, 어떻게 동료 선생님들이 가르쳤는지를 애들 관해서 거의 아무 아이디어가 거의 없었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시각만 나의 시각만 perspective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The idea of a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노트 노트는 기록이죠. 기록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의견을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난다는 개념 The idea 생각 미팅 만난다는 생각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생각 뭐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또는 compare 1번 아니면 plan common assessment 공동평가를 plan 계획 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 share what we did well 우리가 잘했던 것 잘했던 것을 우리가 잘했던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아이디어 생각이 never occur to us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발생했다는 얘기는 생각난다는 얘기다. The idea occur to me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Instead 대신에 we wasted too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social studies office 사회과학 사무실에서 아마 학교니까 사회과학 교무실이겠죠.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뭐하면서 complaining 여기 in 같은 게 또는 on 같은 게 생략된 겁니다. waste spend time in ing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spent도 상관없겠죠. spent spent보다 여기는 낭비했던 의미를 더 주기 위해서 wasted을 써준 겁니다. 불평하면서 about the lack of time 시간 부족 시간 부족 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세이브가 될 텐데 그런 시간은 시간을 세이브할 생각을 하지 않고 one perspective a set of eyes 자신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니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뭐하면서 complaining 하면서 그리고 뭐하면서 playing the blame game 비난 게임 비난 게임이라는 건 어떤 거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게 비난 게임이죠. 책임 전가 책임 전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비난의 화살을 뭔가 잘못됐을 때 남을 비난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킹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고립돼 있습니다. 고립 그러니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isolation 고립이고요. 그 다음에 고립된다는 의미를 close the door 문을 닫고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교류하지 않는 선생님 당연히 어떤 벤치마킹 하는 벤치마킹 하도록 하는 과정이 부재해야 되겠죠. 부재의 반대말은 presence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umbrella 갑자기 무슨 우산이 왜 나와 날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산 우산이 왜 나오냐고요. 이 social studies umbrella 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도 있을 수 있고 politics도 있을 수 있고 geography도 있을 수 있고 지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 소셜 사회 과목 sociology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다 social studies umbrella 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 아까 field의 의미였고요. perspective 관점이라는 건 한번 여기 여기에 기억만 해주시고 될 것 같고요. waste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법은 첫 번째 to see 당연히 앞에 있는 tend가 나왔으니까 ing가 아니라 to 부정사가 어울리는 거 tend입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 is is에 그럼 당연히 동사 자리입니다. 그럼 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 시 태 수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이걸 따지는 게 수 시 태 겠죠. 일반적으로 내신 시험에서는 시제보다는 시제는 과거 완료나 이런 특별한 시제가 나올 때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수일치와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일치라 하기 위해서는 주호를 찾아야 되겠죠. 주호가 아까 여기 있던 subject 였으니까 is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잘못 보는 걸 그러니까 조금 잘못 보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잘못 찾았을 때 그 is를 고르는 걸 제외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거를 복수들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변경해서 됐을 때 얘를 제대로 찾지 못했을 때 얘가 R로 나왔을 때 이거를 맞게 착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낸다면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복수명사로 나온다 복수명사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R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신에서는 변경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의 주어가 여기라는 것 여기 주어를 잘 찾아야지 찾아서 일치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 부사냐 형용사냐 문제 아까 do differently 여기 do better 인것처럼 do things at least differently 이렇게 되는 것 do differently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문장 조금 까다롭습니다. how 가 제일 좋은 거지만 how 가 4번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what was로 해서 냈습니다. 여기 있는 did 이런 것도 worry 이거나 the same subject was 이런 비동사 아닙니다. 다 여기에 있는 거 대동사로 해서 teach 를 받는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ing가 아닌데 5번은 나왔던 거지만 동사 자리입니다. ing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자리일 수 있는 거는 동사 있는 거 s 또는 동사 원형 s 그 다음에 ed ed 모양 이거는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ed는 pp도 있으니까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ing는 무조건 동사가 아니에요. 아까 지금 뭐라고 여기도 the idea the idea 니까 지금 여기 occurred the the idea occurred to us never occurred to us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다 해서 지금 다 아이디어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은 가장 중요한 문장 어떤 거예요? 그 선생님들에게 벤치마크하게 만드는 과정이 부재에서 이 부재에서 그럼 당연히 모든 편협한 시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거 부재 부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빈칸으로 골라봤습니다. 흐름무관은 여기 관련된 내용 지금 벤치마크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자신 자신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깊이 혼자 스스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갑자기 쓱 들어가면 무관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교사들도 연구하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더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르게 하는 걸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들의 경우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하는 거거나 잘하는 학생들 또는 다르게 하는 학생들을 약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간혹은요. 근데 벤치마킹은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